아카데미가 어쩌려고 이번에 또 국산 자동차를 프라모델로 내줬습니다 한 2년 전에 그랜저가 나왔던거 기억하는데요 이번엔 산타페 F2 이걸 또 내주셨더라구요 이걸 보면서 이게 갑자기 왜 나왔을까 아무도 기대를 안했는데 아무튼 내주니까 고맙긴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국내에 SUV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라서 그런게 아닌가 그 다음에 뭐 그랜저도 나왔는데 얘도 못 나오겠느냐 많이 보급이 된 차라서 그런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구요 만들어 보고 나서 느낀 점이라면 와 진짜 실루엣 잘 뽑았다 진짜 아카데미가 얘들 기술력 정말 좋아졌는데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절로 나올 정도로 진짜 산타페의 느낌을 정말 잘 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 미스가 보여요 그래서 이런건 좀 확실하게 보완을 해주고 나서 내줬더라면 진짜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줘야 겠는데 왜 이렇게 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정도로 아무튼 요거는 제가 이제 하나씩 짚어보면서 얘기를 하나씩 해 드릴게요 아이고 뒤쪽에 이게 자꾸 빠지네 요거는 지금 이제 뒤쪽 고정을 안해놨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접착제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접착제가 뭐 어떤 접착제를 쓸 것인가 그런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제가 가장 이해가 안되는게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프라 모델로 나왔다면 이런 지적도 안할 겁니다 근데 아빠 뭐 만들어 시리즈로 내줬잖아요 이거를 박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mcp 뭐 이렇게 갖고 아빠 뭐 만들어 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거 쉽게 말하면 이제 보급형으로 내겠다는 건데 그런 기획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좀 더 성의 있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만들면서 이제 그런걸 이제 조목조목 하나씩 좀 짚어 봤습니다 이건 이제 개발 하신 분들이나 기획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유통하시고 생산 하시는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새겨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들면서 느낀거는 가장 어이없었던 점 바로 여기입니다 틈새가 벌어져요 뒤쪽에 가 심지어 안쪽에 가이드도 없기 때문에 이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설계방식 예전에 아카데미가 출시를 했던 미니컨버터블 그거와 비슷한 설계방식이거든요 원래 이 부분이 검정색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까지 여기에 붙어야 하는데 하체 쪽으로 붙이고 분할 이렇게 해서 근데 미니컨버터블은 이 안쪽에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밀리지 잘 밀리지가 않았어요 그게 근데 얘는 안쪽에 아무것도 없고 틈새가 이렇게 너무 심하게 벌어집니다 안쪽에 보일 정도로 여기만 그런게 아니라 반대쪽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것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걸 만드셨던 분들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이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설계가 되다 말았다 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프랑모델 하신 분들은 여기를 좀 더 깎든지 다듬든지 해가지고 눌러서 접착제로 고정해서 붙입니다 근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그냥 아 나 산타페를 갖고 있는데 산타페 프랑모델 한번 만들어 봐야지 라고 사셨다가 이게 이제 안되는걸 발견하고 나면은 이제 그런 불신을 심어주게 되죠 아카데미 옛날에도 안맞고 틀어지고 그러더니 지금도 여전히 똑같네 야 대체 국산 프랑모델들은 다 왜 이러냐 이런 선입견을 아주 강하게 심어주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쌓이면은 이거 나중에 뭐라고 해야죠 저도 더 이상 실들을 못 쳐 줘요 제가 수업을 할 때 프랑모델 수업할 때 수강생들이 타미아 키트를 많이 사 갖고 오시거든요 타미아 키트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국산 프랑모델 사시지 왜 타미아 거 사십니까 국산 아카데미 쓰레기 잖아요 맨날 안맞고 틀어지고 안맞는데 그걸 제가 왜 삽니까 돈 아깝게요 이렇게들 말씀들 하세요 그럼 제가 아니라고 암만 뭐 실들을 쳐드리고 옆에서 뭐 말씀을 해드려봐야 CR도 안먹힙니다 진짜 10년 동안 진짜 10년이 넘게 프랑모델 수업을 해봤는데요 이미 그 박혀버린거 그거는 어떻게 수정 못합니다 어떻게 현대정차가 국내에서 욕먹고 있는 상황을 아카데미랑 회사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나 진짜 그냥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프랑모델을 만들면서 이제 느껴봤던 내용 말고도 설명서에 있는 내용 이거는 그냥 뭐 일반적인 프랑모델을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이런건 지적을 할 필요도 없는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빠 뭐 만들어 시리즈 마트라든지 쇼핑몰에서 프랑모델을 보급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시리즈다 그렇다라면 이건 좀 더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서 좀 이렇게 말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좀 설계하실 때 기획하실 때 좀 새겨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봐야 들어주지도 않을 건데 누가 했는지도 감이 오긴 해요 디스크 브레이크 이거 붙일 때 여기 접착제 필요하다고 여기 적혀있습니다 분명하게 근데 이 디스크 브레이크 요 부품은 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도금 부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반 부품과 붙일 때 그냥 붙이면 이거 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도금 벗긴 필수라고 뒤쪽 디스크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도금을 안 벗겨내고 그냥 붙이잖아요 그냥 떨어집니다 쉽게 이건 순간접착제를 하던 프라모델 전용 수지접착제 무수지 접착제를 쓰던 필수적으로 떨어집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게 되나 안되나 그리고 이쪽에 뒷페이지로 또 넘어가서 10단계에 제가 이제 마스킹 실 좀 넣어달라 이건 좀 프라모델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자동차를 타면 테두리에 검정색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마스킹을 예전에 마스킹 테이프로 일일이 다 붙여가지고 그러고 나서 칠하고 떼 내고 그 생쇼를 다 했는데 요즘 메이커들마다 마스킹 시트지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거 붙이고 칠하세요 이제는 아카데미도 이런 서비스 정도는 기본으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13단계에서 제가 이거 적어놨죠 가이드가 없다 분명히 가이드가 없다 이렇게 적어놨죠 아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옆에 이거 밀려 들어가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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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쪽에서 확실히 딱 끼워져가지고 이게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설계됐더라면 굳이 제가 여기다 이런 가이드 없다 이런 지적을 안 합니다 이게 요거는 보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없으니까 제가 또 여기다 적어놨죠 14단계에서 끼울 때 휠하우스 틈새가 벌어진다 이건 설계미스다 이건 분명히 지적 드리고 싶네요 이게 그리고 이건 좀 어이가 없는 내용인데요 여깁니다 이 뒤쪽에 여기에 이 안쪽에 투명 부품을 접착제로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투명 부품은요 접착제 잘못 쓰면 하얗게 떠버려요 이 자체가 그래서 어떤 접착제를 써야 하는지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때 오공본드를 쓰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해 드려요 그걸 쓰면 나중에 처음에는 하얗지만 나중에 투명히 바뀌니까 그리고 순간접착제 쓰지 마라 무수지 접착제 쓰지 마라 수지 접착제 쓰지 마라 포라모델 전용 접착제도 쓰면 안 된다 라고 그런 주의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달랑 접착제 라고 적어놓은 저거만 놓고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왜 지적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빠 못 만들어 시리즈요 보급형 키트라면서요 보급형 키트면 좀 그런 프라모델을 못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그런 신경 써주는 내용들 그런 게 들어있었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박스 포장만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 좀 그런 건 좀요 프라모델 보급을 하시겠다면 좀 더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좀 신경들을 써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말을 진짜 몇 번째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0년이 넘었어요 솔직히 도금 벗긴 필수 주의 18단계 이거 이거 넣을 때도 여기가 양쪽으로 붙게 돼 있는데 이게 그냥 접착제를 안 바르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붙일 때 도금을 벗겨내야만 이게 쉽게 붙는다라는 거 근데 그런 거에 내용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사이드미러 붙일 때도 사이드미러 안쪽에 이제 도금 부품 붙일 때도 도금을 벗겨라 그런 내용들 이제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프라모델 용 프라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을 위한 설명서 라면 정말 지적할 게 하나도 없는 지적설명서인데 제가 이렇게 막 지적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아빠 뭐 만들어 시시지 하면서요 보급을 위해서 나온 프라모델 키트다 마트에서 팔고 쇼핑몰에서 팔고 일반인들에게 프라모델을 판매를 하겠다라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획을 하고 판매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아카담이라는 회사에는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구나 그 다음에 이걸 유통하는 사람들 이걸 뭐 기획하는 사람들은 아 그냥 한숨만 나온다 이 말밖에 못하겠습니다 진짜 키트 잘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합니까 진짜 요거 이 점에 대해서는요 생각들 좀 해주세요 진짜